직접 만든 빵 구워 먹기 일단 버터 녹이고 주걱으로 휘적휘적 해야겠죠? 실리콘 주걱이나 밥 주걱 원래 밥 주걱으로 안 하고 실리콘 주걱으로 여기 있다 사무실에 있는 실리콘 주걱 슉슉 다 감은 거라 깨끗해요 버터를 펴발 펴발하고 약한 분 녹았죠 벌써 빨리 그리고 빵 구워 직접 만든 빵 투하 이렇게 짠라놨어요 직접 만든 빵인데 날파리가 요즘 많이 잘 끼는 날이라 상한 거 먹으면 큰일나 이렇게 한 더 구워주시기 슉슉 뒤집뒤집 타지 않게 조심조심 버터를 발라서 벌써 조금씩 녹음으로 퇴직해 여기서 잼 발라먹으면 꿀이야 준비하면서 잼도 유통기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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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 안쪽에 있네 보통 열린다 블루베리 2024년 10월 15일 멀었네 먹어야지 블루베리 저 블루베리 엄청 좋아 나는데 쩜 발라먹어야지 전 약간 태워먹었는데 여러분은 안 태워먹게 잘했어요 바짝 구웠으면 나쁘지 않겠지 토스트기로 구워도 되는데 버터누비를 고장 날까봐 그릇에 담아먹자 쓸만한 그릇이 없네 여기다 크고 넙적한 티비 틀어놨어 치즈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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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나이터로 쨧달라며 맛있겠다 식당 어질러진 치우고 그리고 잼방에 넣어서 남은 요거트를 얼러놓은 거거든요 녹으면 같이 먹으면 돼요 맛있겠군 완전 뭔가 비주얼이 좀 혐오스러운데 이게 더 맛있어요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버터 맛나 그리고 블루베리 맛 당연한 거겠지 근데 식빵 짭짤어롬하고 맛있어 버터웨이니가 맛있다 개털 머리카락인가 하얀털 맛있어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 먹은 거 하고 요거 먹고 치우고 식탁 닦음 끝 재밌어 재밌어 제가 아마 보면서 빵 먹기 맛있다 남냠 행복이싱 남냠 코 ops angular Latino